와 와 와 멋있다 얼굴도 잘 구현했다 선동열 선동열 1,3,4 선동열 선동열, 최동원, 정민철 이렇게 마무리 짓게 조개현이다 조개현 오케이 조개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부족한 원정이네 홈을 해야하는데 침대 너무 오랜만이다 감을 내가 잃었을까 감을 잃었다 2,2 아 아쉬워 저희클럽은 히어로 이상이신 분이 제가 선착순으로 괜찮아 괜찮아 슈퍼 떡딱이 그렇지 2루타 2루타 좋았어 3루탄가 이거? 아니지 3루해봐야 2루 그렇지 2루 좋아 바로 정범신 간다 와 슈케먼인데 다이스네? 트리플 S네? 개질이네 너무 부럽다 일단 7루타 와 하이패스 버렸어? 이번에 유행구 와 반대 아 반대 진짜 아 싱커 괜찮아 괜찮아 어쨌든 간에 지금 안타나면은 1점이야 어? 들어와? 와 이게 들어오네 아 이거는 방금 빠진거 같은데 약간 어깨 아닌가? 자 투원 타임이다 쓰리원 오케이 구다이구다이 어? 높은 싱커 타이밍이야 와 높은 싱커에 맞췄는데 타이밍을 아 아 높은 싱커 알았는데 아 아 불꽃놀이 아 아 나진공 알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하네 좋았어 직구 그렇지 알치 홍 클라스를 보여주자 좋아 자 일단 여기서 또 일루 땀볼 가볍죠 아 예측했는데 일단 유인구 타이밍 유인구 던지고 웨앱플라이 스카이 스캠프 좋습니다 스키이 예베스 와 그렇지 들어와야지 이렇게 자 똑같은 공 절대 못치죠 똑같은 공 불화죠 흐흐흐흐흐흐 이번 싱커로 마무리 지닌다 와 다행이다 단타 어 천만다행 스프레이터 게이스티터 에이스킬러 끝 타스 깔끔 좋습니다 여기서 내가 해줘야지 김동진은 무섭습니다 어우 씨 어 안 돼 안 돼 아 씨 뭐하냐 아 진짜 아우 진짜 괜찮아요 이 타고라 어디까지 우쭈 땅자 아 넘어갑니다 지려버렸스 예측샷 예측샷 지려버렸쥬 두 레전드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홍박사가 여주네요 홍박사 아 이게 잡히네 이제 버리는 타자죠 팔구만 타자 팔구만 타자 버리는 타자 자 팔구만 타자 버리는 타자죠 괜찮아요 이제 기대 안합니다 기대 1도 없음 자 넘어가구요 자 이제 보여주자 와 와 멋있다 얼굴도 잘 구현했다 와 얼굴 구현 잘했다 진짜 와 다이스야 와 5S 지렸다 커브 커브 느낌이 어땠나 이거 깔끔 어우 좋다 좋다 자 스플리터 스플리터 한번 떨어뜨리고 그렇지 투심 꽂아버리고 나이스 한번 더 섬진 나이스 와 폭포수 뚝 떨어지네 와 아예 뚝 떨어지네 진짜 너무 좋다 최동원 진짜 와 스플리터 미쳤네 2G 빼고 그렇지 폭포스 커브 와 3세범 토잇 와 지려버렸다 아 보여주자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어 아 이게 파울이네 카운트 잡을 때 들어갑니다 엠 어 아 진짜 레벨처 씨끈 개사기야 진짜 아 너무 사기야 저거 진짜 너무 사기야 저거 슈퍼 똑딱 아 이런 삼자범통이네 한번 더 해보자 한번 더 한번 더 해보자 최동원의 슬라이더 설마 나이스 최동원의 슬라이더 하면 최동원의 커브지 오케이 몸쪽으로 휘는 커브 오 근데 아까부터 이 스플리터가 기가 막혀 춤을 추네 러시 자 시작 잠깐만 구해 말인데 이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스플리트 B야 등급이 야, 병살 아, 이렇게 돼버린 이 게임이 아, 이 게임이 이렇게 돼버리네 잠깐만, 아 구해발 너무 아쉽게 돼버렸는데 게임이 아 이럴수가 걷어올려 그렇지, 왔지, 왔지 왔어 나이스, 이루타 좋아 아직 몰라 됐어 안녕하십니까